가족이 궁금해 가족을 알면 스타가 보인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바라이어티 꽃다발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꽃다발이 새롭게 인사를 드리네요 사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스타들 보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 함께하면서 스타의 가족들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 가족 중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저희가 오늘 최강 패밀리를 뽑아볼까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왕래가 없었는데 오늘 살림을 장만하기 위해서 급조된 가족들도 있고요 여기 와서 친하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손들고 서로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이런 허그 하지 마세요 어찌 됐건 지금까지 밝힐 수 없었던 가족 간의 그런 비화 우리 스타들의 뒷이야기 이게 철저히 또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최강 패밀리에 뽑히신 팀은 어붓하게 여행 가시라고 가족여행 상품권까지 저희 그렇습니다 가족여행 상품권 다 쏟아들여요 그냥 자 그럼 오늘 함께할